뽕을 뽑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방송국 놈들을 보면서 제가 참다 참다가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강철 부대 투이리아가 방영되고 영화 20도 참호전 속에서 한 명 한 명씩 우통을 벗기고 클로즈업해서 열심히 성상품화하려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방영이 되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던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예비학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을 리스펙하기는 커녕 과학적으로 처절하게 굴리고 인기 투표니 하트 응원이니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 생각 뽕을 뽑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방송국 놈들을 보면서 제가 참다 참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강철 부대 투 제작진분들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강철 부대는 정말 힘있고 파급력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강철 부대 투 1화 총 시청률은 4.6%로 강철 부대 1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로 대박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지금 4강에 올라간 팀들이 인기가 많은 팀들이라 아마 그 인기는 계속될 겁니다 아무튼 강철 부대는 누군가에게 운명인 장소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일 것이고 무엇보다 강철 부대 투 모든 참가자분들은 최고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뜨거운 승부라는 이름 앞에 과학적이다 상품화한다 등등 이런 단어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이 잘되고 불법이 아닌 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가자분들의 모든 모습을 멋있게 비춰주는 게 그분들을 위한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물론 모든 시청자분들을 만족시킬 순 없겠죠 흥행을 위해서 무조건 자극적인 것도 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굳이 신경쓰시고 싶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이미 세상에 질비한 성상품화 제품들이나 지금 현재도 과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계실 현역 국군 장병분들과 소방, 경찰, 환경미화한 분들께 관심을 쏟아주시는 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으로 예능 프로그램 말고 세상을 먼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